안녕하세요. 호통사회 오신가를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호주 이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단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내용이고요. 제가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물론 어떤 그런 자료가 필요하거나 그러면 제가 이제 조사를 해서 그런 수치로 보여드리겠지만 또 느끼는 게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주관적인 내용이라는 거 꼭 이해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모든 호주 이민자들이 똑같이 느끼고 있다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되고 또 제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성향과 맞는지 그리고 혹시 이제 이 호주 이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스스로 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공부든 뭐든 스스로 제 유튜브도 보시고 또 다른 사람들, 다른 호주 유튜브들도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호주 이민의 장점과 단점들도 보시고 그리고 스스로 또 웹사이트나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하셔서 결정하시는 것이 제일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편에 나눠서 좀 이 호주 이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우선 호주로 갈 때 여러 가지 중요한 점이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점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호주로 가고 싶을 때 생각했던 거 우선 당연히 어디로 가면 한국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살고 싶으면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아 나 이곳을 떠나서 딴 곳에 살고 싶어 뭐 그런 것도 이유죠. 사실은 그렇죠. 그것도 어떠한 큰 모티베이션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호주로 올 때 벌써 결혼을 하고 온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는 없었고요. 와이프랑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좀 거기서 살다가 그리고 이제 호주로 왔는데 사실 결혼을 하고 움직이는 것은 더 큰 리스크도 있고 좀 큰 결정이죠. 혼자서 싱글로 살아가면서 움직일 때는 그것에 대한 책임이 물론 그것도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이니까 중요하지만 와이프가 있고 아니면 아들, 딸이 있고 가족이 있을 때 그 터전을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건 좀 쉽지 않은 결정이죠. 그 이유가 확실히 있어야지만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그 이유가 계속해서 맞게 흘러간다면 계속해서 호주에서 삶을 버틸 수 있는 거고 그 이유가 너무 약하다. 모티베이션이 약하다. 그러면 금방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그게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호주에 와서 살아봤더니 내가 생각했던, 내가 가고 싶었던 이유가 그것이 맞지 않는다면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호주에 살아서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셨던 분들 아니면 호주에서 계속해서 잘 살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 한국에서 그냥 살고 계시는 분들 미국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 캐나다에서 살고 계신 분들 그분들의, 자신들의 상황을 스스로 잘 결정을 해서 움직인 거기 때문에 그거는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른 거고요. 그렇지만 호주로 올 때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갈 때 그 모티베이션이 좀 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그 나라로 갈 때 영주권을 받고 갈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가서 공부를 하고 어떤 일을 해서 영주권을 받는 게 아니라 가기 전에 영주권을 받고 갈 수 있나.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살면서 경험했던 것도 있고 어떤 잡을 잡을 때 제약이 없고 사는데 제약이 없는 상황에서 가야지 뭐라고 할까요? 정착하기 훨씬 쉽다. 당연한 거겠죠. 영주권이 있는 게 당연히 쉬울 테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고 갈 수 있냐 없느냐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제가 간과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대단히 너무 쉽게 생각을 해서 고생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느꼈고요. 그래서 우선 왜 가고 싶은가. 제 입장에서 이거는 아주 주관적으로 제가 왜 한국에서 살다가 호주로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어쨌든 20대 후반까지 미국에서 살았죠. 그러면서 제 그런 가치관이나 그런 것이 좀 약간 물론 제가 태어난 건 한국이고 토종 한국인이고 영어를 네이티브처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곳에서 좀 오래 살면서 좀 마인드셋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일하면서 좀 뭐라 그럴까요. 힘든 부분이 좀 많았거든요. 특히 일을 하면서 그 늦게 끝나는 문화 물론 지금은 좀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물론 한국에도 대단히 플렉서블한 그런 회사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도 있을 겁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는 회사들은 좀 회사 문화가 경직되어 있고 가족들과의 시간 특히 결혼을 한 후로부터는 그런 가족과의 시간을 갖는 게 점점 어려워지더라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직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런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지치고 그래서 아이가 생기면 너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아주 제일 큰 저에게는 가장 큰 뭐라 그럴까요. 동기였고요. 그리고 또 생각했던 건 아이들의 삶의 환경 그러면 교육 그런데 이 아이들 교육은 여기서 살면서 느낀 게 좀 다르죠. 그래서 그것들은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해볼 텐데 어쨌든 제가 처음에 처음에 생각했던 이유들 아이들 교육이나 아이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그래도 호주가 좀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정확한 표현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제가 살았던 거와는 다른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가 제 사촌들이 공부하고 거기서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그 친구들은 어떻게 교육을 받는지를 보니까 제 아이들은 다른 곳에서 다른 교육을 받아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가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한국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미국 가서 대학에 들어가서 수학이나 영어를 못함에도 불구하고 수학이나 과학 같은 과목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냈죠. 그러니까 한국의 교육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미국의 교육이 무조건 좋다 라고 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모든 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그 당시에 생각했을 때는 다른 데서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환경 그래서 저도 미국에 살 때 시골에 살았죠. 지금은 제가 살던 동네가 완전 시골이 아닌데 예전에는 시골이었죠. 그리고 한국에 살 때도 저는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물론 거기도 똑같습니다. 이제 저번에 가보니까 그 시골이 그 시골이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뭐 아파트도 엄청 많고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갔을 때는 서울, 저희 집이 서울로 이사를 가서 서울에서 살았는데 이게 좀 맞지가 않더라고요. 적응도 제가 좀 잘 못했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정말 개인적인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도시생활과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리고 어떤 편리한 문화 이런 것들을 선호하시면 저랑 생각이 다른 거죠. 완전히. 그러면은 호주에 오고 싶은 마음이 일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제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 때문에 우선은 한국을 떠나서 딴 곳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물론 처음에는 미국으로 가고 싶었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도 했고 친구들도 거기 많고 그렇지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영주권. 영주권이 가장 큰 문제였고요. 그래서 그래서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렸을 때 호주와 캐나다 이렇게 영주권을 받고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조사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영주권 얘기를 해보면 영주권이 어떤 분들은 영주권 없이 호주로 이민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뭐 잘못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의 용기가 대단한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성공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망한다 절대 그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느꼈던 왜냐하면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영주권이 저는 없었죠. 외국인 학생이죠. foreign student인데 나중에 졸업한 다음에 잡 잡기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영주권이 없으면 정말 많은 제약이 있다는 것을 제가 미국에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깨달았는데 이제 나중에 와이프가 있고 그리고 또 일도 해야 되고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에서 넘어올 때 와이프랑 저랑 다 다 잡을 그만두고 이제 호주에 와서 제가 잡을 잡아야 되는데 뭐 영어는 할 줄 안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잡을 잡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은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미국에 있을 때 그래서 영주권이 없는 사람은 우선 취직이 정말 쉽지가 않다. 그리고 지금도 그건 느끼는 겁니다. 왜냐하면 호주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항상 맨 마지막에 permanent resident or Australian citizen 그 말이 꼭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큰 회사들 뭐 애플 뭐 아니면 구글 어떤 그런 큰 회사들은 스폰서를 줄 수 있죠. 근데 호주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스폰서를 주는 회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방법은 물론 호주에 대학교를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대학교를 나와서 어떻게 영주권을 신청하는 게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저는 그 방향으로 안 가서 잘 모르겠는데 학교를 나오고 그 특별한 직군에 있는 그렇죠? 그 학교를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회사에 연계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 뭐 인턴십인가 뭐 그런 거로 들어가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쪽은 잘 모르겠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정말 취직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또 영주권이 없으면 의료 혜택이 없죠. 여기도 이제 의료보험같이 한국의 의료보험처럼 메디케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있어야지 그런 의사도 만나기 쉽고 공짜라기보다는 자기 또 세금에 세금에 그게 다 들어가긴 하지만 어쨌든 대단히 싸죠. 그냥 보통적인 의료 혜택은 그리고 또 다른 여러 혜택들 만약에 뭐 작업을 잃어버리면 받는 그런 돈들 아니면 무슨 뭐 이런 코비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그런 이런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도와주는 거 영주권까지도 다 도와주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또 호주가 인구가 적으니까 아이를 낳으면 그것에 대해서 돈도 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처음 집을 사면 그것에 대한 세금도 안 내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을 영주권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주권이 없는 삶은 저는 정말 영주권이 없으면 그 나라에 가서 절대 살지 않겠다. 그냥 그럴 바에는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편하게 사는 게 그냥 내 나라 말 쓰면서 사는 게 훨씬 편하다. 아무 제약도 없이 내가 취직하고 물론 능력이 있어야겠지만 그 능력이 있을 경우에 취직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래서 우선 제가 했던 방법은 구글 네이버에다가 호주 영주권 이렇게 치니까 뭐 회사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주권을 받을 수 내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 에이전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에이전시에 가서 제가 알기로는 무료입니다. 그냥 이렇게 상담받는 거는 무료거든요. 그래서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내 경력이 근데 이제 영주권 호주 영주권이 많이 변했죠. 제가 10년 전에 어플라이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이제 우선 전문가와 그거는 상담을 하셔야죠. 그걸 계속 팔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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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등등 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가 그리고 직군 직군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호주에서 정말 필요한 직군이냐 네가 일하는 그런 경력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점수를 했더니 제 경력이 그때 회사 들어간 지가 1년이었나 얼마 안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그건 쉽지 않겠다 라고 해서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건 안 될 것 같다고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돌아와 봐서 생각해 보니까 대학원 때 공부를 하면서 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도 경력에 포함이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전화해서 문의를 해봤더니 그 뱅크에 제 은행에 돈이 들어온 게 레귤러하게 돈이 들어온 게 찍히면 그것도 경력으로 칠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 뱅크 스테인먼트 주고 봤더니 돈이 레귤러하게 이제 계속 들어왔죠. 그... 네...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어... 이렇게도 되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경력으로 해서 어플라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그 시간이 좀 걸립니다. 요즘에는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마다 또 틀리고 그... 호주 영주권 나오는 게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영주권이 한 2년 걸렸나요? 그렇게 어플라이 해놓고선 어... 그냥 물론 돈을 줘야죠. 그 에이전시한테 에이전시한테 나중에 영주권이 나오면은 50%인가 먼저 50%를 내고 마지막 영주권이 다 나오면은 마지막 50%를 내는 건가? 아니면 처음에 10%만 내고 90%를 영주권이 나오면 내는 건가? 뭐 그런 컨트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주권을 받아야지만 돈을 다 준다. 뭐 그런 거겠죠. 당연히 어... 그래서 그쪽도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만약에 그쪽 호주 이민성에서 리젝션을 주면은 이거 어떻게 하면 다시 받아낼 수 있는가? 그것들을 막 서로 협의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또 어플라이 해보고 뭐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한 번 근데 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제가 이민한 후에 제 동료가 또 여기 오고 싶어서 저한테 문의를 해서 제가 이제 알려줬더니 그분은 저보다 경력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게 영주권 문제가 이제 이 호주 정부가 영주권에 대해서 자꾸만 바꿉니다. 이 법을 계속 바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시드니로는 못 오고 그런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으니까요. 시드니나 멜번 그쪽은 그런 대도시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으니까 그런데 말고 인구가 적은 그런 곳에서 몇 년 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게 주는 무슨 제한적인 영주권이 있나 무슨 제한적인 비자가 있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다 채우면 영주권이 나온다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오시려고 그랬는데 그분은 결국에는 이곳으로 안 왔고요. 그래서 한 번 우선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요즘에 어떻게 법이 바뀌었는지 그것은 영주권 호주나 또 호주뿐만 아니라 거기 가서 얘기하다 보면 캐나다도 있고 모르죠. 또 미국에서도 어떻게 영주권을 받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걸 상담을 해보시면 아주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네이버나 구글 아니면 유튜브 제 유튜브 특히 저도 포함해서 제가 드리는 정보를 가지고 그냥 내 스스로 영주권을 한번 어플라이 해보겠다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이런 전문적인 에이전시를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꼭 한 군데만 가는 것보다 어차피 공짜니까 여기도 가보시고 저기도 가보시고 그래서 저희가 했던 에이전시는 어쨌든 처음에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좀 믿음이 가더라고요. 안 되니까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구나. 거짓말 안 하고 그래서 뭐 예 그래서 이렇게 우선 영주권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영주권을 받고 아니면 영주권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을 해놓고선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간과했던 부분입니다. 자 이제 회사 처음에는 제가 영어도 하고 미국에서도 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한국에서 일한 것도 경력도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회사 이름도 알려진 회사고 그렇기 때문에 호주 오면 내가 잡을 못 잡겠냐라는 생각을 했죠. 자 근데 물론 잡도 일도 직군마다 다릅니다. 저는 완전히 텔레콤 쪽 이동통신 쪽에 대해서 관련돼서 이야기 드리는 거지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나 IT는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나봤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소프트웨어 쪽도 잡을 못 잡으신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제가 만약에 옛날로 돌아간다면 잡을 잡고 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까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인터뷰도 해야 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대부분 호주는 인터뷰를 대면으로 하는데 요즘은 코비드 때문에 바뀌었죠.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보면 더 유리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고 줌 같은 거나 그런 거로 인터뷰를 하거나 그런 거는 좀 더 좋지 않을까 근데 예전에는 10년 전에는 10몇 년 전에는 그런 게 없었죠. 무조건 얼굴 보고 페이스토페이스로 인터뷰하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자기가 다니는 회사와 연계되어 있는 어떤 호주에 있는 회사나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호주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나 어떤 방법을 쓰던 간에 잡이 해결이 된 상황에서 움직이는 게 제일 베스트 케이스죠. 저는 아마 그렇게 노력을 해볼 겁니다. 만약에 십몇 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나는 가면 잡을 수 있을 거야 그냥 그런 어떤 마음으로 그냥 호주에 왔거든요. 그리고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진짜로요.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호주 물가가 호주 물가가 많이 비쌉니다. 물론 여기 보시면 여기 맥 인덱스라고 해가지고 빅맥 인덱스라고 해가지고 오스루엘리아는 2020년에 4.56센트 그쵸? US달러로 한국은 3.81센트 그래서 뭐 그렇게 차이 많이 안 나는 것 같지만 그리고 또 어떤 자료들 보면은 서울의 물가가 훨씬 높다 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서울 집값이 훨씬 비쌀 겁니다. 시드니 시드니 집값도 뭐 엄청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뭐 서울에 있는 아파트 집값에 비하면은 뭐 그렇죠. 조금 외곽으로 나가면은 괜찮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오셔서 물론 돈을 많이 가지고 오시면은 많이 가져오셔서 집도 사고 처음부터 차도 사고 막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은 처음에 왔을 때 이 호주에 내가 계속 살 수 있을지 그렇죠? 내가 내가 생각했던 그러한 동기와 부합되는지 몇 년 살아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렌트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이 렌트 값이 엄청 비싸고요. 그 다음에 그런 식료품 값 또 많이 비싸고요. 자동차도 엄청 비쌉니다. 자동차도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호주 물가가 체감하는 물가는 좀 많이 세더라고요. 그리고 세금도 많이 냅니다. 이 나라가 세금도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살 때 한국에서 회사 다닐 때 뭐 세금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써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물론 그 당시에 제 연봉이 그렇게 높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세금도 많이 안 냈을 거라 생각하는데 호주에서도 처음에 일할 때는 제가 연봉이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근데 세금이 정말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연봉이 많이 올라서 더 많이 내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경제적 안정 만약에 자비 없고 근데 내가 와이프도 있고 그리고 내 아이도 있는데 그냥 집에서 쌓아온 돈을 가지고 계속 쓴다. 금방 돈이 없어집니다. 정말 금방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한 6개월 동안 차도 사고 렌트 처음에 돈 내고 그런 거 다 합치면 돈이 꽤 많이 나갔죠. 거의 다 제가 아마 가져온 돈들 거의 다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면은 또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영어가 되지만 제 와이프 같은 경우는 와이프도 미국에서 살았지만 아주 어렸을 때 살았고 다시 그런 뭐라 그럴까요 스피킹과 리스닝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교도 보내서 이렇게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것도 정답은 아니지만 영어가 좀 불편하시고 나는 영어권 나라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데 바로 호주로 이민 오시면 제일 좋은 거는 좀 싼 학교가 있습니다. 테이프라고 전문대 같은 거죠. 한국으로 치면은 그런데 가서 영어를 공부하는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가서 리스닝과 스피킹 라이팅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거기서 또 친구들을 만나죠. 한국 친구들 만나시면 당연히 안 되고요. 거기서 또 외국 친구들 그리고 좀 영어를 좀 또 잘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랑 계속 말을 하면서 또 배우고 근데 그것도 돈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영주권자와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의 학비가 또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영주권 이야기를 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커버하려면 좌비 빨리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그 경력도 대단히 중요하고요. 여기서 호주에서의 경력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호주에서 어떻게든 경력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호주가 좀 신기한 게 물론 미국에서 경력이 있으면 그런 건 잘 쳐주겠지만 한국이나 그런 경력을 별로 안 쳐주더라고요. 아무리 어필을 해봐도 그건 그렇고 호주 경력이 있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바로.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 제가 많이 느꼈고요. 되게 오늘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좀 많이 길어졌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이제 호주에 살면서 당연히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제가 오해했던 것들 호주에 대한 오해들 그다음에 제가 느꼈던 실질적 물가 그리고 삶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드리면 더 실질적으로 좀 다가오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호주에 이민에 대해서 호주 이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냥 뭐 이것저것 막 말을 많이 했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